안녕하십니까 주식계의 신바람 안정모입니다. 주식투자로 여러분들의 생활을 여유있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남의 말만 듣고 주식을 사면 100% 실패를 합니다. 주식투자의 원리를 이해하고 원칙을 지키면 초보자도 가정주부도 쉽게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방송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광고가 나오면 커피 한 잔을 하는 여유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증시는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 모두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9월의 오늘이 마지막 날인데 코스피 지수가 2.13% 하락을 하면서 2600포인트가 이렇게 무너져 버렸죠. 그리고 코스닥 역시 오늘 1.37% 하락을 하면서 763.88로 기록을 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오늘 이렇게 월간 기준으로 봤을 때 무려 3.03%나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보면 8월 말 이후에 오늘 증시가 이렇게 하락폭이 무려 3.03%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코스닥은 그렇게 많이 하락을 안 했어요. 코스닥은 마이너스 0.49% 이 정도 이렇게 하락을 했는데 유달리 이렇게 코스피의 하락폭이 센 것은 다른 것보다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관련주들이 하락폭이 셌기 때문에 특히 또 오늘은 자동차 현대차 기아 이렇게 4% 이상 하락을 했죠. 이런 영향 때문에 이렇게 월간 기준으로 하락폭도 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특히 지금 보면 올해 올해가 2024년도죠. 올해 9월 역시 여기에서 주가가 하락하는 그 징것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이 발생이 됐어요. 우리 증시를 보면 2020년 이후에 지금 보면 2020년 이후면 5년이죠. 5년 동안에 9월 달에는 계속 수익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이러한 상황이었어요. 지금 보면 연준에서 기준금리를 0.5% 빅컷을 하면서 결국은 또 금리나 단행 거기에다가 또 4년 6개월 만에 통화정책을 전환을 했지만 우리 증시에서는 유동성이 이렇게 풍부하게 이러한 부담을 덜지 못하고 오히려 부진해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이 돼버리는 모습이죠. 그리고 또 중국 증시를 보면 오늘 중국 증시가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어요. 지금 보면 중국 증시 상해 종합주가지수 이렇게 8.06%나 이렇게 올라갔죠. 그다음에 심천 종합지수가 10.93%나 올라갔어요. 거기에다가 홍콩 H 지수도 역시 2.88 홍콩 항생 2.43 그러니까 상해 종합주가지수 한마디로 말해서 오늘 좀 날아갔다. 중국 증시는 전체가 이렇게 날아가는 이러한 모습을 보였죠. 이렇게 중국 증시가 바로 상승한 이유가 뭐 때문이죠. 바로 여기에서 중국에서 부양책 지불준비율 이것을 지불준비율을 0.5% 이렇게 줄이고 그다음에 또 여기에서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가지고 대출금리 주택담보대출금리도 역시 또 인하를 했습니다. 이런 경기 부양책을 쓰면서 중국 증시가 상승을 했고 그리고 또 국내 증시 쪽에서 쏠리던 자금이 중국으로 다 여기서 쏠리는 이러한 여파가 결국은 우리 증시를 하락으로 이끌었다. 이렇게 예상을 또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보면 상해 종합주가지수 여러분들이 방금 보셨지만 무려 8% 이상 상승을 했고 그리고 또 심천 선전종합지수 역시 또 10% 이상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영향으로 우리 증시뿐만 아니라 일본 증시 모두 다 이렇게 하락을 했어요. 일본 증시도 보면 오늘 대만이고 뭐고 다 이쪽으로 쏠림 현상이 일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오늘 아시아 증시 보니까 일본의 니케이지수가 4.8% 대만지수도 2.62% 이렇게 하락을 했어요. 중국 증시만 유달리 올라갔고 거기에다가 미국의 선물지수까지 이렇게 약세죠. 나스닥 S&P500 선물. 그러니까 오늘 중국 증시 쪽에서 그냥 아주 여기서 모든 자금을 빨아당기는 이런 상황이었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일본이나 대만 증시 전체가 이렇게 약세를 보였죠. 거기에다가 또 일본. 일본의 엔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결국은 또 엔케리 트레이드 자금. 여기 보면 우리가 엔케리 트레이드 청산의 우려가 커지면서 국내 증시에 또 외국인의 매도가 상당히 커졌어요. 그래서 이러한 영향 때문에 오늘 일본과 그리고 또 이렇게 중국의 영향 그러면서 결국은 우리 증시가 중간에 끼어가지고 샌드위치가 되는 이러한 발생이 되면서 결국은 외국인들이 오늘 무려 1조씩이나 이렇게 매도를 했어요. 거기에다가 기관이 한 2천억 정도 매도. 개인이 1조 1천억을 매수했지만은 지수 하락을 막기에는 굉장히 이건 좀 역부족이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오늘 보면 특히 반도체 관련주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4.2% 마이너스 하이닉스가 5.01%. 반도체 관련주가 또 여기에서 급락을 했어요. 그동안에 이렇게 반도체 쪽에서 바로 모건스탠리에서 반도체가 겨울이 온다. 이렇게 경고하면서 주가가 조정이 오다가 미국에 이렇게 해서 바로 마이크론. 마이크론의 실적이 호실적을 보이면서 마이크론 주가도 올라가고 미국에서 또 반도체 주가도 올라가면서 우리 증시에서 하이닉스가 굉장히 반등폭이 셌지만은 오늘은 오히려 이렇게 삼성전자 하이닉스 쪽이 여기에 반도체 쪽이 급락을 했어요. 특히 삼성전자 쪽에서는 외국인과 그리고 또 기관의 매도가 여기에서 진행이 됐고. 그리고 또 하이닉스 쪽에서는 오히려 외국인이 매수예요. 하이닉스는 외국인이 매수했고 기관이 매도하는 이러한 상황이 발생이 됐어요. 그래서 일단은 외국인의 매수가 이렇게 삼성전자든 하이닉스든 강하게 좀 들어와야지 반등이 나오지 않겠냐. 그리고 또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저점을 지금 기록을 하면서 52주 여기에서 저점이죠. 지금 계속 기록을 하면서 내려가고 있어요. 지금 오늘 보니까 삼성전자 보다시피 6만 1,500원에 이렇게 마감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일단 거의 바닥 수준에 다 와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또 오늘 보면 자동차 관련주. 오늘 자동차가 지금 보면 현대차가 보면 마이너스 4.13 그리고 또 기아가 마이너스 4.68. 자동차가 오늘 유달리 또 이렇게 하락폭이 좀 셌습니다. 자동차. 그리고 또 이것뿐만 아니라 KB금융이라든가 신한지주. 그리고 또 이게 보면 삼성생명, 하나금융지주. 이렇게 금융주들이 또 여기에서 다 약세를 보였어요. 그리고 2차전지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LG에너지솔루션이 보압. 포스코홀딩스 그리고 LG화학 그리고 또 삼성SDI. 그리고 또 포스코퓨체 모두 2차전지 쪽에서 약세죠. 그래서 오늘 종목적으로 보면 셀트리원만 0.31% 조금 강세를 보였다. 이렇게 보고 있고 나머지 주들은 전반적인 약세로 이어가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업종 쪽으로 한번 봅시다. 어떤 업종에서 외국인들이 매도가 많았냐. 아무래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 쪽에 많았겠죠. 1조 이상 매도하면서 이렇게 전기전자 쪽에서 무려 7천억씩이나 매도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자동차 하락폭이 좀 셌죠. 자동차에서 1,100억 정도 매도. 그리고 화학이라든가 철강금속 그리고 또 금융 쪽에서 매도가 셌습니다. 기관이 오늘 2천억씩이나 매도했는데 전기전자에서 역시 오늘 2,300억의 매도. 그리고 운수장비 자동차에서 한 400억 정도. 그리고 금융이라든가 이쪽에 매도죠. 자, 그러니 오늘 외국인과 기관은 반도체 이쪽에 바로 전기전자 쪽 그리고 자동차의 매도가 아주 집중됐다. 이것을 누가 다 받아 댔냐. 바로 개인하고 개인이 지금 전기전자 그리고 운수장비 자동차 쪽에서 전체를 받아 대는 상황이 발생이 됐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전업종 쪽으로 보면은 지금 오늘 제일 많이 내려온 거가 바로 전기전자예요. 전기전자가 마이너스 3.18%, 그다음에 운수장비 마이너스 2.91%, 이날 낙폭의 1, 2위까지 이렇게 하락을 하는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참 보면은 9월의 마지막 날, 9월 오늘이 30일이고 내일이 이제 10월 1일 휴장입니다. 임시 휴일이라서 임시 공휴일 이날 휴장인데. 일단 또 조금 좀 아쉬운 그러한 상황, 이렇게 갑작스럽게 바로 월말에 외국인들 매도 폭탄이 던져졌다. 뭐 이런 상황이죠. 자, 그리고 지금 보면은 일단 뭐 지금 제가 중국 증시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은 중국 증시는 지금 아시아 증시에서 뭐 저기 심천 종합지수 그리고 또 여기에서 상해 종합주가지수가 보면은 각각 10%, 8% 이상 이렇게 급등을 하면서 결국은 일본하고 대만 증시 그리고 또 한국 증시 모두 다 약세였죠. 그러니까 이렇게 아시아 쪽의 자금을 바로 중국 증시에서 빨아당기는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특히 또 일본 증시가 무려 4.8% 이렇게 하락을 했는데 이것은 말이에요. 일본 증시는 1990년 이후에 이게 최대 하락폭을 기록을 하는 이런 상황이었어요. 자, 여기에서는 또 일본 증시가 이렇게 하락한 것은 중국 증시가 상승하면서 이 자금이 이동한 면도 있지만은 다른 것보다도 일본의 신임 총재에게서 이 양반이 보니까 뭐 이시바 시계로 이 양반이 뭐라고 했나라면은 다른 것보다도 기업과 그리고 투자자에 대한 과세 정책을 강화하겠다. 그러니까 세금을 높이겠다는 게요. 과세 강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또 불안한 심리. 그리고 또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엔화가 강세를 이루면서 앤케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또 공포. 뭐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오늘 일본 증시를 이렇게 4.8%나 급락시키는 상황이 발생이 됐어요. 자,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또 이슈가 있어요. 10월 1일 날 이게 미국 시간으로 보면 10월 1일 우리 시간이로 10월 1일이네. 10월 1일 날 파월 의장의 또 연설이 있습니다. 파월 의장이 전미 실물경제협회에서 이렇게 연설을 하는데 지난번에 0.5%의 금리 인하 비컷 이후에 과연 또 앞으로 추가 금리 인하에 관련해서 어떤 여기에서 발언이 있을지 투자자들의 여기에서 관심이 쏟아지고 있고. 그리고 또 지금 1일 날 미국 시간으로 1일 날 지금 보면 ISM 제조업 지표, 제조업 지수가 발표가 있어요. 제조업 지수. 자, 그리고 또 4일 날이 고용 지표 발표가 있어요. 자, 고용 지표. 자, 여러분들이 제가 계속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우리 증시를 이렇게 충격으로 지난 여기에서 급락을 시켰던 이러한 이유. 이게 8월 달에 우리가 이제 8월 5일 날 주가가 이렇게 급락을 했었고. 그다음에 또 역시 9월 초에 와가지고 또 급락이 있었었죠. 이것이 바로 여기에서 미국의 고용 지표. 그다음에 또 제조업 지표. 자, 이것이 이렇게 둔화가 되면서 결국은 경기 침체 가능성. 그러면서 이렇게 주가가 급락을 했었죠. 그런데 이번에 또 발표되는 고용 지표나 제조업 지표. 이것이 예상보다도 부진하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가가 한 번 더 충격이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번에 8월 달, 9월 달 이게 우리가 여기에서 미리 예방 주사를 맞아가지고 경험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하락을 하더라도 이렇게 2,500 이하로 내려가지 않고 아마 2,550 전후에서 아마 저점을 형성시키지 않겠냐. 만에 하나 이러한 고용 지표라든가 제조업 지표가 부진하다 이렇게 했을 때.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알아냈어요. 만에 하나 조정이 온다면 이때는 마지막 기회다 생각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저가 매수로 강하게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이게 겁이 나가지고 매도를 하고 나온다거나 이래가지고는 오히려 여러분들이 나중에 주가를 바닥에서 다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을 던지는 결과가 발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 여기에서 흔들리지 말고 패닉이 오더라도 좀 참고 견디면서 현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저가 매수로 진입을 하고 현금이 없이 그냥 종목만 가지고 있는 분들은 여기에서 무조건 버티면서 기다려야 된다. 그리고 또 연준에서 말이에요. 지금 0.5% 빚것을 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또 11월 달에 0.5% 금리나 가능성이 지금 계속 높아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좀 참고 기다리면 분명히 지수는 다시 반등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국 증시가 지난 금요일 날 지금 보면 지난 금요일 날 미국 증시 다우지수, 나스닥, S&P500 3대 지수가 혼조세 마감을 했죠. 보면 다우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지금 기록을 하고 올라가고 있고 나스닥, S&P500은 이렇게 약세를 보이는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렇지만 장 초반만 하더라도 주가가 계속 치고 올라가면서 다우 같은 경우는 1% 이상 상승을 했죠. 이것이 이제 개인 소비지출 물가지수 이것을 발표를 했어요. 여기에서 PCE라고 하는데 개인 소비지출 물가지수가 예상보다도 둔화됐다는 소식에 장 초반에 강하게 상승을 했어요. 거기에다가 또 근원 개인 소비지출 물가지수 이것도 역시 예상보다도 낮게 나오면서 결국은 이제는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물가가 잡혔다. 인플레이션, 그러면서 연준에서는 그러면 경기 부양책을 쓰는 그 경기 부양책이라는 게 뭐예요? 바로 금리 인하예요. 그러니까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질 이런 기대 때문에 주가가 상승을 했다가 너무 많이 다우지수는 지금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하면서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또 S&P500 지수나 또 이렇게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월간 상승으로 계속 이어가는 이런 상황이 지금 발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개인 소비지출 물가지수도 호조 거기에다가 또 소비자 심리지수 소비자 심리지수 이것도 뭐 이렇게 굉장히 개선된 이런 현상이 또 양상이 나타나다 보니까 이러한 호재 때문에 우량주 쪽의 매수 심리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결국은 다우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현재 기록을 하고 올라가고 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또 보면은 일단 그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0.39% 하락을 했죠. 일단 뭐 AI 쪽하고 그리고 이 반도체 쪽 반도체 관련주들은 조금 좀 하락을 했어요. AI 그러면은 엔비디아죠. 엔비디아가 2.13% 이렇게 하락을 했고 반도체 쪽에 또 역시 보면은 퀄컴 뭐 이런 쪽이 좀 1.47% 하락. AMD도 1.87% 조금 좀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자 보면은 일단 뭐 미국 증시는 계속 올라가고 있고 우리 증시만 지금 여기에서 힘을 못 받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일단 그 지금 또 미국의 선물지수 그리고 또 유럽 증시 한번 보죠. 먼저 유럽 증시 보니까 유럽 증시가 지금 전체가 지금 하락이에요. 독일이 지금 0.59% 하락하고 있고 영국이 마이너스 0.7% 독일이 마이너스 0.59% 프랑스가 마이너스 1.17% 유로스탁이 마이너스 0.83% 하락폭이 좀 셉니다. 미국의 선물지수도 역시 지금 하락이에요. 지금 미국의 선물지수가 다우 선물이 마이너스 0.15% 그리고 S&P500 선물이 마이너스 0.22% 그리고 나스닥 선물이 마이너스 0.23% 이렇게 미국의 선물지수 그리고 유럽 증시 하락하는 것은 바로 중국 쪽으로 이렇게 모든 자금이 또 쏠리는 이러한 영향이 아니냐 싶습니다. 지금 뭐 중국 증시 지금 보면은 뭐 무려 10% 심천은 10% 그리고 상해종합주가 지수는 8% 완전히 이쪽에서 그냥 자금을 경기 부양책으로 당기고 있어요. 전 세계 자금을 그래서 결국은 뭐 일본이라든가 대만 그리고 우리 증시 그리고 또 유럽 증시도 하락하고 있고 미국의 선물지수도 역시 약세를 보이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내일 미국 증시는 조금 좀 이렇게 약세를 보이지 않겠냐 이렇게 예상을 해보고 그리고 우리 증시는 그래요. 자 우리 증시는 제가 뭐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뭐 이렇게 그 월간 기준으로 이게 그 9월달에 들어와가지고 3.03%나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10월달에는 조금 좀 좋아지지 않겠냐 일단 이렇게 한번 예상을 하고 그리고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관련주들은 계속 지금 내려와서 계속 내려올 수가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이 조금만 좀 참고 기다리면은 바닥을 확인하는 과정 그리고 또 다시 더 반등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해서 미보유 그러니까 삼성전자 이쪽에 없는 분들은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가는 것이 유리하다. 왜 그러냐 그러면은 지금은 말이에요. 내려올 수 있는 확률보다도 지금 주가가 이게 6만 1,500원이에요. 이게 연중 최저점을 이뤘는데 이게 내려오는 것보다도 올라갈 폭이 더 커요. 그럼 내려오더라도 이걸 감당하면은 결국은 주가가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좀 참고 추가 매수하지 말고 조금 기다리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제가 그 장 중에 무료 리딩을 해드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무료 리딩이라는 것은 뭐 돈을 받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무료 리딩 여러분들이 유료 리딩 하는 데 가면은 돈을 내고 이렇게 그 리딩을 받잖아. 그죠 제가 유튜브에서 무료 리딩을 해드리고 있고 지금 장이 굉장히 어려운 장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한테 리딩 해드리면서 월 한 달에 500만 원에서 한 천만 원 이상 수익 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가르쳐 드릴 테니까 오셔가지고 잘 따라서 배우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장이 어려워서 수익 내기가 어렵지만은 이럴 때 오히려 공부를 해야 됩니다. 지금 보면은 제가 그 가르쳐 드리는 대로 이렇게 그 따라하신 분들 수익 보면은 이분이 재방송 들은 지가 한 5년 되는데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 3천만 원 수익을 내셨어요. 3천만 원이면 한 달에 평균 500만 원이죠. 그리고 이분은 또 다른 분이 보면은 한 달에 그 이렇게 400 수익을 내셨는데 이분은 4천만 원을 가지고 매매하시는데 재방송 들은 지가 한 4년 정도 된답니다. 이분은 투자금이 7천만 원 정도 돼요. 7천만 원 가지고 한 500만 원 꾸준히 수익을 내고 있고 그리고 또 이것뿐만 아니고 이렇게 그 여러분들이 장기 투자해가지고 수익 낼 수 있는 종목을 고르는 방법. 그리고 또 종목도 추천해 드리고 있어요. 장기 투자하는 종목. 지금 보면은 9천 6백만 원을 이렇게 가지고 수익금이 2억 4천 3백이에요. 수익률이 252%입니다. 그리고 또 이것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이 종목을 보면은 무려 1억 2천 6백을 가지고 6억 1천 9백 이렇게 수익을 내셨어요. 수익률이 488%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수익 낼 수 있는 종목을 제가 이렇게 또 추천도 하고 또 고르는 방법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오시면은 매일 또 이렇게 그 수익을 낼 수 있는. 자 여기 보면은 이게 뭐 한 70만 원 정도 수익을 냈죠. 그렇죠? 이게 매매해가지고. 자 이렇게 또 여기에서도 또 역시 한 70만 원 정도 수익. 매일 매매해서 이렇게 수익을 내는 거. 여기는 한 뭐 8, 90만 원 정도 되네. 그렇죠? 이렇게 수익 낼 수 있는 그 프로그램, 매매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게 그 레드플러스라는 그 프로그램인데 이거는 그 빅데이터 매매 프로그램. 우리가 이제 일명 AI 프로그램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 종목, 이 프로그램은 매수 매도 종목을 알려줘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직접 매수 매도하면은 여러분들 계좌에서 매수 매도가 됩니다. 이걸 보면서. 이게 여기 무료로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셔가지고 이거를 잘 활용하게 되면은 한 달에 500에서 한 1000만 원 가지고 월 이렇게 그. 아 100만 원, 아 1000에서 한 2000 정도 가지고 월 한 100에서 200 정도 꾸준히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또 그러면 어디 가가지고 이렇게 또 이렇게 여러 저기 공부도 하고 또 방송을 들을 수가 있습니까? 자 이쪽으로 오시면 돼요. 먼저 유튜브에서 구독을 누르고 그 다음에 화살표 있죠. 이걸 이렇게 누르면은 여기 그 카페가 나옵니다. 이 카페에 이게 카페가 링크가 돼 있어요. 이 카페를 클릭하고 들어오면은 이렇게 그 카페에 들어올 수가 있어요. 이 카페에는 무조건 들어오세요. 왜 그러냐면 여기는 여러분들이 다른 데서 접할 수 없는 그런 매매 기법이 정리가 아주 잘 돼 있어요.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 수익 낼 수 있는 매매 기법. 여기 누르면은 안정모의 주식 투자 이렇게 들어오고. 그리고 카페에 가입을 해서 카페 활동을 조금 좀 하세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매매 기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천년아랑님의 매매 기법이라든가 황고수의 매매 기법. 이렇게 두 분 다 지금 뭐 세상을 뜨고 안 계신데. 뭐 특히 천년아랑님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그 갑자기 폐렴으로 85세 연세에 돌아가셨어요. 재방송 들은 지가 뭐 한 14년 정도 되는데 어느 정도 매매를 잘 하셨냐 그러면은 투자금을 1억을 가지고 매매하시는데 뭐 이렇게 많을 때는 3,4천만 원. 여기에서 3,700만 원 이렇게 수익을 내셨네요. 적을 때는 한 천만 원 정도 수익을 내셨어요. 여기 보면은 어떤 이달에는 뭐 이게 1,400만 원 이렇게 수익을 내셨네요. 자 이렇게 그 재방송을 85세 연세에도 재방송을 들으면서 이렇게 매매하시다가 이렇게 돌아가셨지만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공부하는 방법이라든가 매매 기법을 남기셨어요. 여기 보시면은 실전 재테크 초보도 잘할 수 있는 필수 지식 및 공부 방법 이런 매매 기법이라든가 공부 방법 이런 거를 여기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 놓으셨어요. 이거를 보고 공부하면은 여러분들은 한 달에 최소한 천만 원 이상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잘 따라 하시고 그리고 제가 월요일에서부터 금요일까지 시간은 9시에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뭐 장중 내내 여기에서 무료 리딩을 해드리고 있어요. 무료 리딩 자 무료 리딩이라는 것은 돈 받고 리딩하는 것이 아니라 공짜예요. 여러분들이 유료 리딩하는 데 가서 방송을 듣잖아요. 회비를 내야 돼요. 한 달에 88만 원에서 110만 원. 문자 같은 경우에도 2, 30만 원 달라 그럴 거예요. 그런데 이런 유료 리딩하는 데가 경제 TV입니다. 여러분들이 알만한 한국경제TV 그리고 또 매일경제TV, 이토마토, MTN, 이데일리 이런 데. 제가 방송하던 데가 한국경제TV하고 SBS, CNBC 여기서 방송을 했어요. 이때 제 방송을 들으려고 하면은 한 달에 88만 원의 회비를 방송국에다 결제를 해야지 제 방송을 들을 수가 있었는데 여기는 그냥 무료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공짜입니다. 공짜로 제가 방송을 해드리고 있는데 제가 올려드리는 영상을 보고 공부하고 그리고 무료 리딩을 잘 따라 하면은 한 달에 500만 원에서 한 천만 원 이상 여기에서 꾸준히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종목을 이거 사라 저거 사라 그런 추천하는 방송보다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을 고르는 방법. 그리고 또 그 고른 종목을 매매해서 수익 낼 수 있는 방법. 한마디로 말해서 고기 잡는 법.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가르쳐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100만 원 이런 돈을 내고 가서 유료방송을 들으면은 100% 종목을 추천합니다. 이 종목을 추천하는데 하루에 말이에요. 종목을 막 3개, 4개씩 막 추천해요. 페마주, 급등지 막 이런 식으로. 이거는 주식 투자가 아니라 이건 도박입니다. 이게 오히려 여러분들이 회비 내고 손실이 발생되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괜히 이렇게 유료방송 듣고 이렇게 손실 내고 이러지 말고 주식 투자해가지고 성공을 하려 그러면은 이런 유료방송을 들으면서 종목 추천받아가지고는 절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일 중요한 것은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를 해가지고 이게서 자기만의 원칙, 자기만의 매매 원칙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분들 절대 주식 투자해가지고 성공할 수가 없어요. 돈을 벌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다가 매일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면서 공부를 하시고 그리고 하다 보면은 자기만의 매매 원칙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 공부를 하고 나서 무료 리딩을 잘 따라하면은 여러분들은 한 달에 500에서 1000만 원 이상 수익 낼 수 있어요. 괜히 유료방송 가가지고 돈 주고 방송 들을 필요 없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또 유튜브 영상 보다 보면은 이게 광고가 나와요. 광고 건너뛰기 하지 말고 봐주세요. 그게 제가 영상 올려드리는 것에 대한 성의 보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꼭 시청해야 할 유튜브 동영상 이게 41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한 10번 정도만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한 달에 꾸준하게 수익을 500만 원 이상 낼 수 있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주식 투자는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계속하죠. 많이 하는 게 아니라 매일 하죠. 이 공부. 여러분들이 이 공부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안 했는데 뭔 또 지금 나이 들어서 공부를 합니까? 주식 투자하는데 공부를 하지 않으면 돈 다 잃습니다.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재무제표를 자기가 투자할 회사의 재무제표를 보는 법하고 그다음에 차트 보는 법 이거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돼요. 실제로 주식 투자의 5%만이 수익이 납니다. 이분들은 진짜 열심히 공부해요. 그런데 나머지 95% 이분들은 손실이 나요. 왜? 공부를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5% 속에 무조건 들어가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한 손에는 재무제표. 한 손에는 재무제표를 들고 그리고 한 손에는 차트를 들고 공부를 하라 이 얘기예요. 이 재무제표를 볼 줄 알아야지 투자를 할 수가 있고 차트를 볼 줄 알아야지 매매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르쳐드리는 추세 매매 이거 잘 따라하면 한 달에 한 300에서 500만 원 이렇게 수익 내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하라는 대로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수익 난 거 가지고 이 5천만 원 정도 이 저평가 우량주 사가지고 묻어두면은 여러분 이게 다섯 배만 가봐요. 2억 5천입니다. 2억 5천. 이렇게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아셨죠? 여러분들. 자 그리고 한 달에 500만 원 수익 내는 공식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한 달에 500만 원 수익 납니다. 첫 번째 종목을 3개 이내로 해라. 여기 종목 개수 많으면 절대 안 돼요 이렇게. 여기 보면 어떤 분들 30개 50개 100개씩 있어요. 내 친구도 30개씩 가지고 있어요. 이게 다 TV 보고 여기저기 귀동량으로 산 거예요. 이게 안 됩니다 이게. 이렇게 하지 말고 자기가 공부를 하세요. 공부해가지고 종목 개수를 줄이세요. 딱 줄여가지고 이렇게 3종목을 1억을 가지고 3종목을 샀어요. 수익금이 2,2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또 3종목을 7,500만 원을 사가지고 950만 원이 수익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종목을 줄여서 매매해야지 절대 이렇게 늘리면 안 됩니다. 아셨죠? 그리고 주식을 살 때도 아무 때고 사는 거 아니에요. 언제 사느냐. 주가가 이렇게 쭉 내려왔다가 바닥을 치고 올라가다가 눌러줄 때 눌림목에 사세요. 그리고 눌림목에 살 때도 CCI라든가 그다음에 RSI라든가 그다음에 엠빌로비라든가 이런 보조지표를 활용해서 저점을 잡고 그리고 이것도 3번에 나누어서 분할 매수하고 주가가 올라가면 2번에 나누어서 분할 매도 3번에 나누어서 분할 매수했는데 밀리면 손절하고 이런 원칙을 잘 지키면서 매매하면 여러분들은 월 500만 원 이상은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수익 낼 확률은 85%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제가 하라는 대로 한번 해보세요. 무조건 500만 원 이상 수익 납니다. 이거를 제가 암기하기 좋게 노래가락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한번 들어보고 다운받아가지고 달달 외우세요. 한번 들어보세요. 21선 우상향 눌림목 매수 3번에 분할 매수 안되면 손절 CCI RSI 과매도 매수 낙폭과대 엔빌로블네 수익 주네 21선 우상향 눌림목 매수 자 그리고 또 여기 보면은 요게 말이에요. 주식성 음원 받고 벨소리 받고 있어요. 요게 있어요. 요기에서 여러분들이 다운받아가지고 벨소리 알람소리 해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달달달달달 외우시기를 바랍니다. 아셨죠? 네. 자 그리고 또 종목 공부를 해야죠. 뭐 장이 안 좋아도 종목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여기 보면은 삼성 SDS라는 종목이 있어요. 뭐 삼성 SDS 자 이 종목을 여기에서 보면은 일단 그 눌림목의 그런 그 종목이에요. 제가 한 거 말씀드리듯이 1. 21선 우상향 21 이동 평균선 이렇게 우상향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눌림목에 매수해라. 주가가 올라가다 눌림목이에요. 눌림목이라는 것은 이 CCI 9이 과매도 구간 이런 과매도 구간에 왔을 때 이 위치가 바로 뭐예요? 눌림목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위치에서 세 번의 분할 매수. 하나 둘 셋. 주가가 올라가면 두 번의 분할 매수. 이렇게 두 번의. 네 번째. 세 번의 분할 매수했는데 주가가 밀리면 어떡하겠어. 손절. 이 네 가지 원칙.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따라하면은 한 달에 월 500만 원 이상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수익 낼 확률은 85%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아셨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시면은 누구나 다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삼성 SDS. SDS의 재무제표 그리고 또 이 회사가 또 뭐하는 회사인지 보죠. 이 소프트 회사 회사. 뭐 이렇게 IT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여기 보면 이제 PBR. 주가순 자산비율. 이게 3 이상이면은 제가 고평가라 그랬죠. 투자할 때는 3 이하인 것을 해라. 숫자가 낮으면 낮을수록 저평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리고 또 이게 PBR. 이거는 10 이상이면 고평가예요. 그리고 투자를 할 때는 10 이하인 것을 해라. 숫자가 낮으면 낮을수록 저평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거는 서비스하는 회사예요. 서비스업. 제조업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이런 10 뭐 이렇게 이런 것보다도 업종을 여기에서 비교를 하는 거예요. 업종. 업종이 37.63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저평가 종목이죠. 근데 이제 우리는 뭐 이렇게 저평가 종목을 골라가지고 투자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바로 매매를 하는 거다. 매매. 매매라는 것은 이런 눌림목이 왔을 때 사서 주가가 올라가면 매수해서 여기에서 이제 매도해가지고 한 달에 500만 원 이상 꾸준하게 수익을 내는 거예요. 직장 다니면서 우리가 이제 그 급여 봉급하듯이 수익을 내죠. 우리가. 그리고 이제 전업을 하면 뭐 생활비를 벌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아무리 못 벌어도 이렇게 매매해서 200에서 300 정도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매매 횟수는 한 5회에서 한 10회 정도 이 정도 매매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뚝 내려와가지고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냐. 자 이 회사는 IT 회사예요. IT 서비스 뭐 이렇게 클라우딩 클라우드 ITO 서비스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삼성 그룹 그리고 또 기타 기업들에 대해서 이렇게 비즈니스 솔루션 그리고 클라우딩 뭐 이런 서비스 전체가 이렇게 해주는 IT 회사다.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의 IT라는 게. 자 이 회사의 매출이 1조 13조 6천억 17조 2천억 13조 2천억 13조 8천억 매출이 엄청나네. 자 영업이익이 8천억 9천억 8천억 9천억 이랬어요. 자 그리고 또 영업이익률 한번 봅시다. 이게 매출 대비해가지고 영업이익률이 어느 정도 되느냐. 영업이익률이 뭐 6.62% 이게 뭐 이제 신기술을 만들어가지고 뭐 제조하고 이런 데가 아니기 때문에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 적당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기자본수익률 8.85 이 정도면 적당 수준. 자 그리고 이제 PBR 주가 순자산비율 현재 주가가 15만 4천7백원이에요. 이걸 나눠줘요. 뭘로 나눠주냐. 여기 보면은 BPS 한 주당 자산가치 12만 131원 이렇게 나눠줘요. 이렇게 나니까 1.21 이거는 3보다도 작죠. 그러니까 상당히 저평가 종목이에요. 다음에 여기가 PER 주가 수익비율 현대주가가 15만 4천7백원이에요. 이걸 나눠줘요. 뭘로 여기에 보면은 EPS 한 주당 벌어들이는 돈 1만 263원 1만 263원 이렇게 나눠주니까 15가 나오네요. 이거는 좀 10보다는 좀 크죠. 그렇지만 이제 업종보다는 이렇게 낮기 때문에 저평가 종목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종목을 매매해 가지고 수익을 낸다. 이걸 뭐라고 그랬죠. 실전 매매라고 그랬죠. 실전 매매. 자 실전 매매라는 것은 자기가 직접 매매를 가지고 수익을 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3천만 원을 가지고 매매를 합니다. 그럼 이거를 세수로 나눠요. 1차 매수 그 다음에 2차 매수 3차 매수 이렇게 세수로 나뉩니다. 자 1차 매수가 40%예요. 4, 3, 10이 1,200만 원. 자 2차 매수가 30%예요. 3, 3은 9, 900만 원. 그 다음에 3차 매수 30%, 3, 3은 9, 900만 원. 이렇게 세수로 나눠요. 그럼 여기서 이제 1차 매수하는 거예요. 1차. 1차 매수 1,200만 원을 매수가 들어갔어요. 그런데 사자마자 주가가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는데 쭉 올라왔어요. 그럼 이때는 플러스 5% 올라오면 절반 매도 플러스 10% 오면 전략 매도 이렇게 하고 나오세요. 그러니까 이게 1,200만 원 수익을 내고 땅 1,200만 원을 수익 낸 게 아니라 1,200만 원을 가지고 수익을 내고 나왔어요. 나오니까 1,800만 원이 야 이거 다 샀으면 다 수익인데 이런 생각이 든다고요. 절대 그런 생각 가지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초보자들은 한꺼번에 다 사요 올라갈까 봐. 내려오면 어떻게 돼요. 손절도 못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절대 한 번에 다 사지 마세요. 그러니까 고수들은 항상 분할 매수하고 하수는 항상 한 번에 다 사는 습관이 있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또 방금은 주가가 이렇게 쭉 올라갔는데 이거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내려오는 경우가 있어요. 올라가라는 법이 없잖아요. 내려오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1차 매수한 후에 마이너스 5%가 내려왔어요. 그럼 여기서 2차 매수하는 거예요. 2차 매수. 2차 매수 900만 원. 2차 매수했는데 마이너스 5%가 또 내려왔어요. 그럼 여기서 3차 매수하는 거예요. 3차 매수. 그러니까 결국은 주가가 1차, 2차, 3차 이렇게 내려오더라도 이렇게 예비 자금이 있기 때문에 한결 마음이 편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심리 안정이라고 얘기합니다. 심리적인 안정이 되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기다리다 보면 주가가 이렇게 쭉 땡겨올려요. 이렇게 쭉 땡겨올려갈 가능성.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85%입니다. 이렇게 올라오면 이렇게 해서 플러스 5% 오면 절반 매도. 그리고 플러스 10% 오면 다 매도하세요. 욕심내지 말고. 아셨죠? 그리고 15%는 그건 뭐냐. 이거는 여기에서 주가가 이렇게 내려올 확률이에요. 내려올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내려와. 내려오면 마이너스 5% 이렇게 주가가 3차 매수한 후에 내려왔어요. 이때는 손절하고 나오세요. 여기서 버텼다가는 괜히 바닥에다가 던지는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심리적인 안정. 이렇게 분할 매수하다 보면 주가가 내려오더라도 그래 나 돈이 있으니까 내려와도 괜찮아. 이렇게 마음이 안정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결국은 수익 낼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항상 주가가 이렇게 바닥을 치고 올라가다 눌림목에서 우리가 매도를 하죠. 매수를 하죠. 눌림목. 이것도 세 번의 분할 매수하고 올라가면 두 번의 분할 매도. 세 번의 분할 매수했는데 밀리면 손절하고 이러한 위험관리를 철저히 합니다. 그러니까 위험관리 철저히 하는 게 결국은 수익 낼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적 안정에다가 위험관리 철저 이것이 결국은 수익 낼 확률이 높아지면서 우리가 월 한 달에 500만 원 이상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제가 이렇게 하라는 대로 하면 한 달에 200만 원에서 한 500만 원 정도 이 정도는 어렵지 않게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장이 9월 말에 들어와서 하락폭이 좀 쎘어요. 지금 2.13% 이게 9월 달에 하락한 것이 3.03%나 이렇게 하락을 했죠. 3.03이라는 것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뚝 떨어져서 여기까지 내려온 게 이게 3.03%. 그래서 이게 바로 오늘 반도체 관련주들의 급락 그리고 또 자동차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현대차 기아차 자동차자들의 급락 이것 때문에 특히 하락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10월 달부터는 좋아지지 않겠냐 일단 예상을 하고 너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반도체 관련주들은 분명히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이게 쫄아서 바닥에다 던지고 다른 종목을 산다. 다른 종목 살 것도 없습니다. 무조건 볕해야 된다는 거 아셨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